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규어입니다. 전설의 비디오 게임 스트리트 파이터 오락실 세대에서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던 스트리트 파이터 2부터 최신장으로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스트리트 파이터 6에 이르기까지 우리 세대 격투게임의 낭만 그 자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. 그래서 아마 모두들 적어도 한 번쯤은 파동권 아도겐 써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지금도 파동권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. 그리고 바로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이템 인스타 셀럽과 핫 아이템을 또 피규어 업계의 공룡 간다이가 공개했으니 이름하여 스트리트 파이터 파동권 글러브입니다. 파동권 아도겐 야 너도 할 수 있어 빠르게 위키 뽐뽀한 프리뷰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죠. 자 일단 이 제품 가격은 9천엔 요즘 환율이면 10만원도 안되는 요렇게 생긴 붉은 글러브인데요. 스트리트 파이터 역대 시리즈 내내 주인공 류가 착용하고 등장했던 바로 그 붉은 장갑입니다. 폭은 15cm 길이는 20cm 정도고요. 키 180cm의 성인 남성이 착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수준이죠. 글러브의 이 미래한 디자인은 스트리트 파이터 5편의 디자인을 채용하고 있습니다.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 당연히 단순한 글러브가 아니라 놀라운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데요. 자 일단 글러브의 전원을 캐면 캣콤의 멜로디와 추억의 스트리트 파이터 2 기동 부금이 나온다. 글러브에는 진동 모터와 가속도 센서가 내정되어 있습니다. 착용자의 펀치 속도를 감지하면서 정말 타격을 하는 듯 글러브가 진동한다. 효과음도 퍽퍽 나는거죠. 이 효과음은 스트리트 파이터 2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. 또 오른쪽과 왼쪽 양쪽에 저거에선 송수신 모듈이 내장되어 있어서 이를 통해 좌우 어디서나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. 네? 쓸 수 있어요. 그냥 쓰시면 됩니다. 그러니까 파동권 포즈를 취하면 기를 모아서 진공 파동권을 쓰면 아래층을 부르는 용권 선풍관 위층을 부수는 승용권 아 이거 아파트 맞추면 장난감이네 평소에 못 보던 위아래 이웃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될 것 같아 포즈를 취하면 각각의 기술을 쓰면서도 아도캔! 하고 외치고 싶지만 소심해서 외치지 못하던 나를 대신해서 오랑채게 글러브가 대신 기술을 외쳐주는 신박한 기능이 있다. 또한 비디오 게임 관련 아이템이니만큼은요 두 가지 게임 모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일단 트레이닝 모드 잔 시간 없이 프리하게 기술을 연습할 수 있다. 뭐 그냥 놀면 되고요. 파이트 모드 아 추억의 류 부금이 흘러나옵니다. 그리고 여기서 실제로 스트리트 파이터 게임의 현실판처럼 잔 시간 내에 피스 알기를 많이 써서 적을 물리친다. 게다가 파이트 모드에서 승리하면요 추억의 그 보너스 스테이지가 등장할지 모른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더 분위기 살리게 주차장에서 게임을 즐기시는 것도 방법이 있다. 기타 스트리트 파이터 5편에서의 류 대사까지 추가 수록되어 있다고 합니다. 자 어... 살지? 개취로 비록 글러브는 안 꼈었지만 이거 가일 버전 나오면 좋겠다. 또 저희 여신님 선물용으로 춘리 부츠 만들어주면 좋겠다. 기타 시리즈가 흥해서 킹오퍼 버전이나 100번 펀치 지르며 음성이 나오는 북두의권 버전 등등도 어... 재밌겠다. 싶어요. 자 그러니까 우리 모두 파동권을 외치는 그날을 위해 피규어 저널리스트 위키피교였습니다. 다독인 위키 위키 구독 좋아요 알림 고고고 예스 받았어요. 고고고 10 11 11 12 15